이재명의 모든 생각 사상 이재명이 쓴 자서전 있잖아요 대한민국을 혁명하라 자 이 책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재명의 자서전입니다 대한민국을 혁명하라인데 이 책을 선거할 때는 다 거둬들였어요 교부에서 보고 싹 없애버렸습니다 근데 이 거둬들이기 전에 이걸 먼저 산 사람이 있어요 교수님들 중에 사서 나한테 줄을 치면서 이 책을 나한테 설명하는데 이야 어떻게 이런 자가 대통령 후보로 나올까 뭐 정가사범 이거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보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냐 주합리군 철수야 이재명은 그게 이제 마지막 주자인데 사실은 문재인을 통하게 완성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마무리 작업을 하려고 이재명을 세웠는데 이재명이가 왜 저렇게 좋은 정책 다 놔두고 주한미군 철수야 저렇게 목숨을 거는 이유가 뭡니까 목숨을 걸어야 1차 관문인 대통령의 임시열로 나갈 수 있죠 북한이 인정해 주니까 그러니까 원래 걸수가 미군 철수인데다가 북한에서는 그거를 명중해가지고 지금처럼 저렇게 밀어주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해가지고 라도 대통령 되는 거예요 북한하고 딱 맞죠 지금 그래서 아마 12월 달이면 우리 지금 현 정부가 하는 것처럼 하면 저는 분명히 저 촛불이 횃불로서 탄핵으로 간다고 보아지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1년 내로 미군 철수 시키고요 6개월부터 나면 미군 철수가 진행될 거고 1년 정도가 되면은 연방제를 형식상 수행하고 그게 기초해서 북한이 남조선 해방을 이루어가는 거죠 마지막 발언 한번 부탁합니다